천안시가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, 육성하기 위해 천안 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운용사를 모집합니다.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운용사 한 곳을 선정하고 출자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 운용사는 펀드 결성 제한금액의 10% 이상을 의무 출자해야 하고 천안에 본점을 두거나 전담 인력이 천안에 상주할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